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만기한 찔레꽃 울타리입니다 지금 만기한 찔레꽃이 이번주가 지나면 꽃이 시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꽃잎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얼른 영상을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화려한 찔레꽃 울타리를 보고 이웃들도 몇 분께서 이 찔레꽃을 심어둔 집이 있더라구요 눈이 행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